1번은 지수법칙이죠. 단순해요. 2의 마이너스 1 곱하기 8은 2의 3제곱인데 3분의 5제곱을 했으니까 이 부분이 이제 2의 5제곱이 되는 거죠. 우리 지수법칙에서는 자연수 말고 정수 실수까지 확장을 하기 때문에 2의 마이너스 1과 5를 더해주시면 4제곱이 되고 얼마입니까? 16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1번은 틀리면 안됩니다. 1번은 5번이고요. 2번 가겠습니다. 2번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x가 아주 커져요. 분모도 커지고 분자도 커져요. 그럼 누구만 보면 돼요? 최고만 보면 돼요. 최고 차항이 밑에 건 x제곱이고요. 위에 건 4x제곱이니까 나머지 볼 필요 없이 정답이 얼마다? 4로 수렴할 것이다. 3번, 4번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2번에서 4번이고요. 3번 가겠습니다. 등차 수열이에요. 등차.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고. 4번째 항이 10이고요. 7번째에서 5번째 항을 빼면 2칸 남죠. 공차 2개 남아요. 공차 2개인데 6이니까 공차 3인 것도 확인하시고요. 3씩 커져가지고 10된 거니까 첫 번째 항 구하고 싶으면 몇 칸 뒤로 가면 돼요? 3칸 뒤로 가면 되죠. 4, 3, 2, 1이니까. 3칸 뒤로 가겠습니다. 그럼 얼마예요? 1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3번은 1번이고요. 등차 수열을 풀 때 여러분이 좀 일반항에 집착하셔가지고 a 플러스 n 마이너스 d 자꾸 연습하면 시야가 좀 좁아지거든. 선생님이 한 것처럼 칸 수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등차 수를 조금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4번 가겠습니다. 2분의 파이부터 파이 사이 있는 세타에 대해서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 코사인 세타일 때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가 있을 때에는 나머지 없고 얘네들만 있을 때에는 코사인 세타로 나누어서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마삼 이걸로 이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뭐니까? 탄젠트니까. 탄젠트 값을 이용해서 코사인의 값을 빼는 건데 부호 무시하시고 직각 삼각형 내에서 보시면 탄젠트가 3 보이죠? 코사인은 빗변 분의 밑변의 길이니까 얘에다가 지금 몇 사분면이에요? 2사분면. 그러면 각 사분면이 양수인 사자성어 모양? 얼사탄코 사인만 플러스입니다. 여기 마이너스 넣어주시면 정답이 3번 확인할 수 있겠지. 됐습니까? 4번에 3번이고 혹시나 4번이나 5번으로 체크하는 사람들은 부호를 모르면 안 돼요. 얼사탄코 기억하셔야 됩니다. 4번 확인했고 5번 가겠습니다.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값이에요. 좌우 전부 다 어디로 오고 있어요? y값을 보니까 마이너스 3 가고 있고 1보다 조금 작대요. 1보다 조금 작은 애들은 2로 가고 있죠. 2개 더하시면 정답은 1이니까 4번 되는 건데 이거 내가 어떤 학원에서 엘리베이터에서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고 2거든? 여러분하고 같은 학년인데 나 5번 틀렸다?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5번 틀렸는데 극한을 실수했어. 이거 어떻게 실수해? 마이너스 3에서의 극한값이랑 1보다 좌극한에서의 극한값을 더하는 건데 실수라기보다는 뭔가 잘못 생각하는 게 아닐까? 그렇습니다. 6번 갑니다. 로그끼리 곱했어요. 그런 공식 없어요. 그러니까 로그끼리 곱할 때에는 밑변한 공식을 써가지고 곱하되 암회처럼 이렇게 약분하는 방법은 있죠. 이게 암회입니다. 로그 ac 그러니까 지금 여기 5가 이렇게 지워져가지고 앞에 거는 로그 2에 3만 남는 거죠. 거기 더하기 로그 2에 3분의 16입니다. 로그 2에 더한 건 진수의 고부로 바뀌니까 2에 16이 남았어요. 얼마입니까? 4니까 4번 확인할 수 있겠지. 됐습니까? 6번에 4번이고요. 7번 중심각의 크기가 4분의 파이고 넓이가 18파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그 그 있잖아. 종치면 이렇게 막 침 흘리는 그 개처럼 플란다스의 개가 아닌데 그 무슨 개지? 여기 L은 R세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L은 R세타 넓이는 1분의 1의 R제곱 세타 L은 R세타 S는 1분의 1 RL 또는 1분의 1 R제곱 세타 중심각의 크기가 4분의 파이고 넓이가 18파이래요. 18은 1분의 1 R제곱의 세타 4분의 8 넓이 18파이 지워지고 그러면은 18 곱하기 4의 8 R제곱 이게 뭐지? 3 두 개 2가 어머나 8, 8에 64 144 반지름이 12였습니다. 그때 호의 길이 L은 R세타 3파이 나오네요. 정답 2번이겠지. 됐습니까? 7번에 2번이에요. 그 다음 8번 5번 4번 4번 5번 122 151 18 19 19 19 20 21 21 22